토익 단어 88번째 deduction 이라는 단어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deduction 이라는 단어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deduction 딱 들어도 명사형이죠 무슨 무슨 sean 이렇게 끝났으니까 근데 요게 deduct라는 말의 명사형 이기도 하고요 deduce라는 말의 명사형 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deduct라는 단어랑 그 다음에 deduce라는 단어를 다 같이 볼 건데요 먼저 deduct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요거는 돈 또는 점수 같은 거를 공제하다 라고 이제 이렇게 써요 공제하다 그래서 세금 같은 거 공제한다는 그런 표현을 쓸 때 deduct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뭐 프로젝트 같은 걸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출을 했는데 학교에서 근데 선생님이라든가 교수님이 그거를 보시고 점수를 이제 막 깎죠 그래서 점수가 깎였다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에도 점수가 공제됐다라는 표현 너무 이렇게 그 말하자면은 그거를 이렇게 존칭해서 하는 표현 같고 점수가 이렇게 깎였다라고 표현할 때에도 marks가 deducted 됐다라고 표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deduction은요 이거를 이제 명사형으로 바꾸게 되면은 공제 또는 공제액 이라는 표현이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말로는 추론 또는 연역 이라는 그런 명사로도 쓸 수가 있는데 그건 왜 그러겠어요 deduce라는 그런 이제 그 동사가 추론하다 또는 연역하다 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deduce 추론하다 이 추론하다의 명사형인 deduction 이렇게 하게 되면 추론 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deduction이 deduct에서 만약에 왔다 하게 되면은 공제액이 되는 겁니다 되게 재밌죠 요거랑 마찬가지인 경우로 induct induction 그 다음에 induce induction 이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보여만 드리는 거예요 이제 요런 식으로 한 명사가 이 동사에서도 오기도 했고 저 동사에서도 오기도 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또 다른 예제일 뿐입니다 induct는 취임시키다 또는 인도하다 라는 그런 뜻이 되기도 하고요 induction 이라고 표현하게 되면은 인도 또는 유도분만 이라는 뜻도 되는데 induced 라는 말이 설득하다 유도하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인덕션이 인도 라고 쓰이는 경우는요 인덕트 추임시키다 인도하다 에서 명사형으로 쓰인 경우고요 만약에 인덕션이 유도분만 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 경우는요 induce 설득하다 또는 유도하다 라는 그 단어에서 온 명사가 되겠습니다 좀 복잡하죠 자 일단 우리 이제 우리의 핵심은 deduct 니까는요 deduction 이런 관련된 단어 보도록 하죠 먼저 deduct 공제하다 그녀는 그들의 수당에서 망가진 피아노의 값을 공제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옛날에 그 벤쿠버에 이제 있었을 당시에 많은 유학생들이 있었어요 유학생들은 이사를 이렇게 자주 다녔어요 이제 홈스테이를 옮기는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디에 살다가 뭐 저기로 이제 뭐 이사가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그러면 이사를 갈 때마다 그 주변에 있는 그 이제 한인 친구들이 이제 막 오르륵 몰려가지고 같이 이사를 도와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저는 그 1년에 이사를 도와주는 것만 몇 번씩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 어떤 이사업체에서 큰 그랜드 피아노로 옮기다가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게 되게 비싼 그랜드 피아노 였는데 그래서 그 망가진 피아노 다리값 하나를 공제하다 보니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 이제 그런 게 생각이 나서 이제 이 표현을 한번 준비해 봤고요 그래서 그녀는 그들의 수당에서 어떠한 값을 공제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she deducted the cost 자 그래서 cost를 deduct 했어요 she deducted the cost 어디서 from their allowance 그러니까 즉 그들이 받아야 될 몫에서 그래서 from their allowance 라고 표현하게 되면은 그들이 받아야 될 몫에서 she deducted the cost of the broken piano from their allowance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단어수를 초과하면 감점됩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2000 단어의 에세이를 써야 됩니다 라고 하면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10% 해가지고 1800 단어에서 2200 단어까지는 안정권이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이상을 가게 되면 단어수가 초과가 되면은 감점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영어로 표현할 때는요 if you exceed the word limit word limit은 단어의 제한이고요 그것을 exceed 초과를 하면 if you exceed the word limit they will deduct marks 그래서 marks를 공제한다 점수를 깎는다는 얘기죠 they will deduct marks 자 그 다음에 이자는 세금 공제 후 지급됩니다 큰 이자라고 하는 개념을 받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자 the interest is paid after the deduction of tax 자 이제는 이자는 is paid 지불이 되어 after the deduction of tax tax를 공제하고 난 후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deduce 추론하다 라는 뜻이죠 추론하다 나는 그가 무죄라고 추론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때는요 i deduced that he was free of guilty 자 그래서 여기 deduce 보게 되면 i thought 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표현하시면은 나는 생각했다 that he was free of guilty 그가 무죄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deduced 라는 말을 일상에서 많이 그렇게 사용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형태로 나는 추론했다 이런 형태로 많이 사용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왜? thought을 쓰면 되니까 근데 이런 문장이 있어요 추론을 통해 올바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추론해보고 저렇게 추론을 해보니까 결국엔 그것이 맞더라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는 이 deduce 또는 deduction 이라는 표현을 꼭 사용을 하게 됩니다 my deduction 나의 그런 추론이 led me to the correct conclusion 나를 correct한 conclusion 그러니까 올바른 결론으로 led me 이끌었어 my deduction led me to the correct conclusion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그녀는 논리적 추론을 통해 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요 she arrived at this conclusion 자 그녀는 이 conclusion에 도달했어 she arrived at this conclusion by logical deduction 로지컬한 deduction을 통해서 arrived at this conclusion 이 conclusion에 도달했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deduction 이라는 이제 그런 표현을 보다 보니까 그게 deduce 그러니까 즉 어떤 걸 추론하다라는 경우를 쓴 온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deduct 공제하다라는 이제 그 동사에서 온 경우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deduction 이라는 말이 이렇게 뜻이 두 개가 있다는 점 항상 기억해 주시고요 deduce 그 다음에 deduct 특히 deduce 보다는 deduct를 훨씬 많이 일상에서 들어본 거 같아요 그래서 이 deduct라는 말 꼭 알아두시길 바라면서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단어로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